조금 전에 자메이카와 쿠바 사이 해상에서 지진이 일어났다는 주요 뉴스를 여러분께 전해 드렸는데요. 시점이 현지 시각으로 28일 오후 2시쯤 이라고 합니다. 현지 시각으로 28일 오후 2시쯤. 지금부터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여러분께 상세하고 집중적인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주현 SBS 기자, 이재갑 한림대 강남 성신병원 감염내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남주현 기자, 중국 내 확진자, 중국 내부 상황이 가장 궁금해요. 어느 정도까지 지금 환자가 늘고 있습니까? 어젯밤 12시, 그러니까 오늘 새벽 0시 기준으로 일단 확진자 수부터 보자면 5,974명, 사망자가 132명입니다. 이게 하루 사이에 확진자가 1,459명 늘어났고요. 사망자는 26명이나 늘어난 겁니다. 두 가지 좀 더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5,327명이었던 사스 당시 확진자 수를 넘어선 거고요. 그리고 또 이 티베트 지금까지는 31개 자치구 중에 유일하게 환자가 없었던 걸로 알려졌던 티베트에서 의심 환자가 나왔다는 점. 아직 확진자는 아니지만 그 두 가지에서 오늘 좀 포인트를 잡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스와 비교해서 지금 사스의 확진자 판정을 넘어섰다고 했는데 중국의 경우 사망자 수는 어느 정도가 된다고 보십니까? 사스 당시에는 300명이 넘었죠. 그래서 아직 사망자 수는 그 수준에 이르지 않았지만 일단 확진자 수는 이미 사스를 넘어섰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재갑 교수님 보시기에 말이죠. 저는 늘 그 부분이 궁금한데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정도로 봤을 때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메르스나 사스 때보다 더 심각하다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라고 보시는지요? 더 심각한 상태가 이미 된 상황이고요. 아까 사스 사망자 300명이 아니라 지금 800여 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9% 정도 사망을 했었고. 그런데 그 당시에 2년여에 걸쳐서 한 8000명 발생했거든요. 그런데 이미 지금 전체 통계 6천 명이 넘은 상황들이어서 이미 한 달간의 발생자가 거의 사스의 2년간의 발생자 수를 육박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황은 상당히 심각하고 메르스 같은 경우는 주로 병원에서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환자 발생 수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전 세계 발생자들이 이제 3천여 명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8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발생자들도 주로 병원에서 발생했지 지역사회 내에 발생은 거의 없었어서 국내에 한 186명 발생했었던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발생되는 양상 형태로 국내에 만약에 유입돼서 지역사회 감염이 만약에라도 확산되기 시작한다고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사스나 메르스 정도의 수준 정도의 준비 단계만으로는 방어하기 힘들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 WHO 사무총장을 만난 자리에서 시진핑 중국 주석이 한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악마다, 중국은 이 악마와의 싸움에서 반드시 이길 것이다. 한번 보실까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불구하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불구하고 이 시진핑 중국 주석이 저렇게까지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사정도 있겠지요.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겠는지 어쨌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중국 우한 지역에서 시작이 돼서 확산되고 있는 추세고 그래서 내가 직접 다 챙기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중국 내 확진자가 밤사이에 또 많이 늘었고 점점 더 확산돼가고 있는 이 분위기.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 긴장하고 지켜봐야 되는 겁니까? 사실 뭐 이재갑 교수님도 말씀 잠깐 해 주셨지만 지금 연구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중국, 홍콩 연구진들이 내고 있는데 어제 나왔던 연구 중에 하나는 이미 다른 지역, 베이징, 충칭 이런 거대한 도시로 이미 확산이 되고 있고 사람 간 감염이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4월 정도의 정점을 찍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석 달 이상 더 확산될 것이라는 그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 국내외 단체 관광 금지하고 있는데요. 이미 25일에 단체 관광은 금지를 했고요. 어제부로 개인 여행도 자제하라는 권고를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국을 벗어나지 마라. 지금 홍콩, 마카오 그런 지역까지도 가지 못하도록 허가를 받은 사람만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특단의 조치를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정부가 중국인들, 중국 영토 안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특단의 사정이 없느냐 나가지 마라 이렇게 통제하고 있다. 어쨌든 좀 통제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이미 그전에 중국을 떠나서 여행을 하고 다시 돌아간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 다른 지역, 다른 나라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됐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조사가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저희들이 조금 우려하는 부분들은 어제 일본이나 독일 상황들이 조금 우려가 되는데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원발 환자가 누군지 모르는 상황에서 중국인 관광객을 태운 버스기사가 확진된 사례들이 어제 확인이 됐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감염된 분들이 증상이 약하거나 경미한 이유로 방역당국에 신고되지 않고 또 그런 상황에서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전파시켜서 지역사회인의 전파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물밑듯이 생길 수 있는 상황들이 처음으로 확인된 경우거든요. 그래서 일단 우리나라 차원에서는 일단은 이제 입국된 사람들에서 발병하는지에 대한 조사들도 충분히 해야 되지만 앞으로는 혹시라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 같은 사례가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전반적인 감시 체계 구축이 상당히 급하고 또 빨리 시행돼야 될 상황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1호 확진 환자는 우리나라를 방문한 중국인이었죠? 중국 국적 여성. 중국 국적의 여성.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중국인 여행객들을 태웠던 버스의 운전기사가 제일 먼저 1호 확진 환자로 변경이 났다. 1호는 아니었고요. 1호는 아니었고요. 최근에 네 번째에서 7번째 사유 환자 중에 한 명이었는데 일단은 이제 어떤 사람이 감염시킨지 모르는 데 감염이 된 여행력이 없는 일본 내 사람이 확인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시사하는 바들이 커서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제일 걱정하는 거는 중국 내 환자가 막 숫자가 늘어나는 상황들이 됐었을 때 그러면 우리나라에도 유입자원 환자가 계속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중에 대부분은 현재까지 잘 걸러내고 있지만 숫자가 너무 늘어나게 되면 일부 환자들이 진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역사회 내에서 활동을 하게 되면 지역사회 내에 국소적인 유행들이 시작될 거라는 부분을 우려하는 바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조기에 확인을 해서 그 사람들이 빨리빨리 진단되는 툴들을 개발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런 조짐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감시 체계를 만들고 또 그런 상황이 만약에 실제로 발화하고 있다면 지금의 방역 단계를 훨씬 더 강화하는 측면으로 작용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준비가 지금 이제 어제 이번 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다다음 주부터 전반적으로 국내에서 유행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내에서 유행이 혹시 있지 않나에 대한 감시 체계를 지병관리본부와 복지부 그다음에 민간 전문가들 같이 준비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노력을 해야 될 거라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이 교수님이 나오셨으니까 이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네요. 사실은 이런 바이러스가 결과적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게 감염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특히 학자나 의사분들은 그 부분을 상당히 주목하는데 맨 처음에는 항상 보면 동물에서 동물과의 접촉에서 이런 바이러스가 온다. 원래 동물과 사람 사이에는 이런 바이러스 전파가 잘 안 되는데 늘 그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메르스 때도 그랬고. 또 그게 중간에 포유류 동물들을 거쳐서 사람에게 전파된 것으로 대부분 확인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환경학자들이 얘기하기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전에는 바이러스와 사람이 접촉할 수 있는 대면점이 별로 없었는데 환경이 파괴되고 그러면서 자연 속으로 도시가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또 여러 가지 리조트가 만들어지고 사람들이 또 그런 데 활동을 늘리기 시작하면서 그런 바이러스의 사람하고 만날 접점이 늘어났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한테 적응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으니까 그러다 어느 정도 임계점이 되면 사람한테 전파된 형태로 갑자기 감염이 되고 그러면서 폭발적으로 이제 유행이 일어나는 그런 패턴들로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환경 파괴라는 부분들이 현재 신종 감염병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 게 아니냐는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부분도 따지고 보면 어떤 측면에서 인간이 자초한 측면도 좀 있다. 도 있을 수 있겠다는 거죠. 이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해 주셨고요.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걱정하는 부분이 아마도 뉴스 보도를 보다 보면 지금 여러분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여기까지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저런 이게 확인되지 않은 뉴스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 뉴스를 보고 그걸 갖고 또 SNS를 통해서 다른 친구들에게 전하고 이걸 보면 또 더 많은 사람들이 또 전파하고 그러면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것 같은데 남정 기자도 아마 이게 가짜 뉴스인지 아닌지 이런 부분들도 많이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어떤 게 기억이 납니까, 지금 가짜뉴스 가운데. 사실 가장 질병관리본부까지 나서서 확인하고 아니라고 했던 것이 그 세 번째 확진자가 고양시에 있는 어떤 큰 대형 쇼핑몰에 있는 찜질방에 갔다는 소문이 있는데 그게 맞냐는 질문을 기자가 던졌고요. 그리고 질병관리본부가 아니다. 거기에 갔는지 휴대폰 GPS라든가 카드 사용 내역 다 봤는데 아니다. 본인도 아니라고 한다. 그래서 아닌 걸로 본다라고까지 확인을 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게 아주 굉장히 대표적인 가짜뉴스였고 어제 받은 것 중의 하나는 세 번째 확진자가 갔던 병원이라든가 호텔 이름이 다 나왔는데도 다른 호텔 이름을 넣은 동선 그게 또 돌고 있어요. 누가 어떤 의도로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거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요. 이럴 때는 특히 보건당국이 발표하는 내용을 토대로 좀 근거를 갖고 확인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우리 내부에서 일어난 일들은 그런 식으로 확인이 가능할 것 같은데 저는 또 걱정되는 게 중국 내 어떤 영상이다. 어제 저희가 또 보여도 드렸습니다만 사실은 영상을 조금만 유심히 보면 진짜가 아닌 것 같다. 갑자기 사람이 쓰러진다든가 그런데 쓰러질 때도 보면 그냥 쓰러지는 게 아니고 도움닫기처럼 하고 쓰러지고 그래서 조금만 보면 이게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느낌을 그렇죠. 그리고 사실 또 지금 많이 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한에 있는 바이러스 연구소 거기에서 노출된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 또한 사실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만 그게 사실 BSL4라는 4 등급의 연구소가 이재학 교수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정말 최고 위험도를 가진 병원체를 다루는 시설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런 식으로 유출이 된다면 그 안에 있는 연구원들이 더 위태로운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할까, 과연? 그렇게 허술하게 할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한 의구심을 좀 갖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불안해하시고 과장된 그런 불안감, 공포를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질병관리본부도 국민들에게 더 많은 공개, 더 많은 정보를 자세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야 이런 가짜 뉴스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래서 지금 또 잠복기에 감염이 된다는 중국 당국 발표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조금 전 브리핑에서 또 질보니 그거 근거 없다. 아직까지는 과학적 근거 없다고 했으니까요. 그거에 대해서도 너무 심하게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 SBS를 비롯한 언론사들이 기사 경쟁을 한다든가 속보 경쟁을 한다든가 절대 그러지는 않죠? 저희는 이미 단독 그런 자는 아예 하고와 있지 않고요. 기자들이 이제 서로 확인을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경쟁을 할 수는 있겠지만 굉장히 서로 협조하면서 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시청자분들에게 알려야 된다. 전문가 입장에서 말이죠. 이런 일이 있을 때 가장 경계해야 될 것.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언론. 이런 상황에서. 뭐 언론 보도를 포함해서요. 또 정부의 대응까지 포함해서. 일단 저희가 이제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그러니까 과도한 불안이 만드는 이제 성급함들, 또한 과도한 불안 때문에 생기는 이제 과도한 방역 업무에 과중을 시키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안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방역이라는 부분들이 어떤 가지고 있는 자원과 인력을 가지고 이제 노력을 하는데 그거의 수준을 넘어서는 어떤 이제 충분하지, 그러니까 충분히 검증되지 않는 방법들이 정치권에서나 여쭤든 사람들한테 요구가 되어지면 현재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는 방역 체계의 담당자들이 상당히 곤란에 빠트릴 일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정치권에 계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어떤 행동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분명히 방역당국과 협의된 내용들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의지를 피력한다거나 그런 분들을 통해서 방역당국에 부담을 주는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주의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그렇게 확인되지 않은, 더 확인이 필요한 사안들이 또 그분의 입을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또 보도가 되는 그래서 과도한 불안감이 확산되는 것만은 경계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SBS 취재 기자들도 그 부분 유념하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한 취재 보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저희와 서울, 목동에 있는 SBS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으로 확인된 중국의 우한, 그곳에 계시는 분들은 또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섭고 불안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국 우한에 사시는 분들이 서로를 향해서 우리 힘냅시다, 우리 우한에 서로 외치는 모습을 담은 동영상들이 SNS를 통해서 확산되고 있고 그래서 중국 우한에 계시는 분들 더 힘내십시오라고 하는 응원의 메시지가 이 영상 밑에 달리기도 하고 있습니다. 황금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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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주현 기자도 이 영상 관련한 영상도 보시고 뉴스도 보셨죠? 이 관련해서. 못 보셨어요, 아직? 네, 아직 보셨습니다. 저도 언론 보도 보고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팀에서 이 영상을 한번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가짜뉴스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 아파트에 살고 있는 중국인들이 서로를 향해서 베란다 창문 밖을 향해서 어떤 한 사람이 우한 그러면 우리는 화이팅이라고 하죠, 짜요. 짜요. 가요. 그렇게 서로 내는 건데 저 영상 보면서 좀 문풀해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저런 상황에서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고립되어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또 언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해결될지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서로를 향해서. 짜요. 그리고 사실 지금 우한이 이번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진원지로 지목이 되면서 곳곳에서 우한 분들이 차별받고 있다. 중국 내에서는 물론이고 중국 외국에서도 그런 그래서 이제 불평, 불만들도 많으신가 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우한시 당국에서도 그거는 이해를 해라, 여러분, 시민 여러분이 이해를 해라, 어쩔 수 없다 하면서 다독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예, 저 영상에서 나오는 말 그대로 저희도 중국 우한에 계시는 분들 힘내시고 또 지금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고 사망자도 나오고 있고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또 교수님 반드시 우리 인류는 이런 바이러스 처음에는 당하지만 반드시 정복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말 수많은 일들이 벌었죠. 사실 뭐 19세기 초반에 스페인 독감 있어서 전 세계에 4천만 명이 사망했었던 사건도 있고 19세기 말이나 14세기의 패스트 때문에 유럽의 3분의 1이 사망했다는 일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살아남았고 그때는 사실 아무 방법도 없었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현대시대고 또한 우리가 준비를 철저히 하면 예방할 수 있는 방법도 많고 또한 백신이나 치료제도 지금 당장에는 없겠지만 또 이런 일들 때문에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또 치료 전에 백신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끝까지 버티고 기다리다 보면 또는 우리가 이겨낼 방법을 찾아낼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홍콩의 의사가 백신을 개발했다 이런 언론 보도도 있는데 다만 문제는 이 백신이 실제로 투약되기까지는 1년 정도의 시간은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백신을 개발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효과의 부분도 있지만 백신은 생물학적인 제재이기 때문에 안정성 부분이 확실하게 확인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단계가 상당히 복잡한데 동물 실험도 해야 하고 또 임상연구도 보통 짧게는 2단계 많게는 3단계까지 시행을 해야 하는 데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시간들을 아무리 단축한다고 해도 1년 이상의 시간은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우한에 거주하고 계시는 우리 교민들을 국내로 귀국시키기 위해서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전세기를 띄웁니다. 구체적으로 증상이 있으신 분도 있을 것이고 증상이 없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이분들을 같은 비행기에 태우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와 염려도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박농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오늘 기자들에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박농우 보건복지부 장관 유증상자와 무증상자와 무증상자 간에 서로 교차감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자석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유증상자들은 바로 갱립병동으로 있는 병원으로 바로 이송이 됩니다. 그리고 무증상자들만 그분들을 따로 태워서 아까 2주간의 갱리 생활을 하시면서 매일매일 하루 두 차례 정도 건강 체크를 하죠. 유증상자와 무증상자를 분리를 해서 아무런 염려가 없도록 하겠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야기를 했네요. 앞으로 귀국하시는 분들은 한 2주 동안 격리 조치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박농우 장관의 저 발언에 대해서도 약간 지금 논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교부에서 낸 자료를 보면 중국 당국, 이분들을 철수시키는 과정에서는 중국 당국의 협조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중국에서 37.3도 이상의 승객은 탑승 불가하다 그렇게 얘기를 해놓은 상태라서. 이미? 네, 그 부분에 대한 조율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모르겠는데요. 열이 있는 분들은 전 세계에 탈 수가 없다. 네, 아무리 우리 정부가 띄운 전 세계지만 탈 수 없다. 그런데 지금 사실 세종시에서 이 부분을 갖고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시쯤에 최종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이 유증상자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외교부, 중국 당국과 어느 정도 조율이 됐는지 그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4시에 발표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정부가 정한 임시 생활시설 2주 동안 격리를 할 텐데 이걸 어디에 두느냐 그거 갖고 지금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기사는 나왔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확정된 건 아니군요. 아산과 진천에 어디어디라고 기사에는 나오고 있는데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다. 네, 그런데 원래 천안 얘기가 나왔는데 바뀐 것은 이게 600명에서 700명으로 늘어나면서 천안에서 수용할 수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아산과 진천 두 곳으로 나눠서 그분들을 2주 동안 생활할 수 있게 하겠다는 건데 그 또한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이따 4시 이후에 나오는 그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4시에 확정이 된다, 우한에 살고 계신 우리 교민들을 국내로 돌아오도록 하는 전세기평. 그러나 유증상자, 열이 있으신 분들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중국 정부는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은 누구보다도 열이 많으신 분들이야말로 귀국해서 좀 편안한 고국에서, 조국에서 치료를 받기를 원하실 텐데 중국 정부가 못 나가게 한다면 또 방법도 없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외계적인 노력이 상당히 필요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중국 상황이 환자 수가 지금 6천 명이 넘어섰고 지금 의심 환자만 8천 명 이런 상황이라서 중국 내에서의 진단이라든지 치료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이 사실 우구심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교민에서 확진자가 나섰는데 충분한 치료를 못 받게 되는 상황이 있게 되면 사실은 국가적으로도 사실은 상당히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상황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유증상자도 어떻게 해서든 중국과 협의를 해서 모시고 와야 될 것 같고 또 한국에서의 그런 좀 나은 치료를 받을 수 있게끔 한국은 아직 환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국가진행 격리병상에 여유가 있으니까 그런 환자들을 충분히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모두가 또 증상이 있거나 증상이 없으신 분들 다 우리 같은 나라 국민이고 그러니까는 그분들의 안전과 건강 이런 것들도 한번 먼저 헤아리고 배려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한에 살고 계신 분들 이제 전세기가 온다고 하는데 어떤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지 어떤 이야기들을 서로 하고 계시는지 주영진의 뉴스브리핑팀에서 전세기 귀국 신청을 한 우한 현지에 계시는 교민분과 직접 전화통화를 해봤습니다. 영사관의 공지에 따라 집 밖으로 아예 나가주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전세기가 온다는 것 자체에 많이 감사드리고 계시고 그리고 어찌됐든 간에 내일이나 내일 모레 정도 저희는 중국을 떠날 수 있다고 공지를 받았기 때문에 교민들 분위기가 그렇게 조급해하거나 그런 느낌은 없습니다. 일반인들이 마스크를 사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한국인분들 중에서도 마스크가 다 떨어졌거나 소독용품이 떨어진 분들 계시는데 마트나 약국 이런 데가 연대도 별로 없지만 그런 연대 연 곳으로 오픈한 곳으로 가도 마스크나 이런 거는 일찌감치 없어졌다는 말만 듣게 되더라고요. 우한 현지 상황 사정은 점점 열악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우한에 살고 계시는 교민분들을 귀국시키기 위해서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전세기 4편을 현지로 보내서 귀국 조치를 한다 이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다만 열이 있으신 분들이 이 전세기를 타고 올 수 있을지는 우리 정부와 중국 정부와의 추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그리고 이분들이 돌아와서 2주 동안 격리 조치가 될 예정인데 과연 어느 곳에 있을지도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결정되지 않았다고 조금 전에 남주현 기자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상황 관련해서 정부에서 강조 많이 하고 문재인 대통령도 직접 얘기한 게 1339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아닙니까? 1339에 문의 전화가 너무 많이 와서 지금 일일이 응대를 못하고 있는 사정이다. 그러다 보니까 아르바이트를 공모한다는 그런 공고도 냈다는 기사가 떴던데요. 네, 지금 그래서 저희 기자들이 취재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초기만 해도 제대로 신고도 안 하고 아니면 상담을 하셔서 좀 제대로 된 안내를 받으셔야 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저희가 1339를 상당히 강조한 바 있습니다. SBS 뉴스에서도 많이 강조를 했는데 그 이후에 중국 갔다 오신 분들 또 이게 신종 코로나에 대한 정보가 많이 알려지면서 의심 신고가 하루에 만 건 가까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급히 이제 인력을 배충헌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부에서는 뭐 그런 전문 지식이 전혀 없는 아르바이트생은 아니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 저희가 조금 더 취재를 해서 오늘 8시 뉴스에서 상세히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인력이 부족한 상황은 이해가 됩니다만 글쎄요. 전문 지식이 없는 아르바이트생들이 문의전화가 온다고 한다면 할 수 있는 대답이 과연 뭘까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물론 매뉴얼을 주기는 하겠습니다만. 이런 간단한 질문들은 어떤 매뉴얼에 의해서 답답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 넘겨서 진행을 하고 또한 전문적으로 필요한 내용들은 이제 그런 이미 훈련된 분들 통해서 역학조사와 연결되는 그런 형태로 가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복지부, 보건복지부 산하의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 심평원이나 건강보험공단이나 이런 데 이미 콜센터의 직원들은 예전에도 차출돼서 한번 이런 작업을 한 적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인원들을 사용하면 좀 낮은 난이도의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좀 해결을 해 주면 조금 분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일산상구 자체가 이런 환자들의 궁금한 것도 해결하는 데지만 의료기관이 환자가 내원했을 때 그분이 이제 어디에 유선 가는지를 또 문의하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너무 간단한 질문은 너무 쓸데없는 정말 이제 인터넷상으로 검색이 가능하거나 질병 어린이 보기의 매뉴얼만 봐도 알 수 있을 만한 내용을 전화를 해서 너무 거기를 힘들게 만들면 전반적인 업무가 힘들어지고 병원에서 전화 연결이 안 돼서 환자들이 대기하는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는 상황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1339 전화는 꼭 필요한 사람, 특히 중국 여행 외에 증상이 마련된 사람 중심으로 연날락을 해서 그래서 좀 로딩을 줄여주는 부분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교수님 지금 하신 말씀도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SNS나 인터넷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있다고 한다면 일단 그걸 먼저 하시고 무조건 1339 먼저 전화하시기보다는 중국을 여행 다녀오신 분들 혹시, 혹은 중국인들과 접촉을 하셨던 분들 가운데 어떤 의심 증상이 있을 때 이런 분들이 1339에 전화를 해서 도움을 얻는 그런 것들이 더 현실적이지 않나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1339 아르바이트생 공모, 이 부분은 조금 더 좀 여러 측면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단순히 질병관리본부를 비판만 하기에는 지금 현재 상황이 좀 심각하기도 하고요. 그 부분은 오늘 SBS 8시 뉴스를 통해서 자세한 내용을 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단 외국 여행 다녀오시는 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중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를 갔다 오더라도 비행기에서 내리고 나면 공항에서 검역대를 통과하기까지 여러 나라를 다녀온 사람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그 검역대까지는 올 수밖에 없는 사정. 그렇다고 한다면 그 검역대를 설치한 이유가 사라지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 아닌지 그래서 조금 더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사실 우항 직항편이 있었던 시절. 23일 이전에는 우항에서 오는 직항을 중심으로 바로 그 게이트라고 하나요, 주리당. 거기까지 나가서 일일이 열 나는지 확인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그분들을 분리를 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우항 직항편이 없어지면서 중국 전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들을 다 검역해야 되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인천공항 통해서 귀국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 일본에서 오시는 분들, 중국에서 오시는 분들 다 같은 통로를 이용하신다고 해요. 바로 뒤에 중국에서 오신 분들이 있고. 그래서 그게 문제인데 지금 메르스 때처럼 중동 지역에서 오는 비행기에서 내리시는 분들, 그분들은 동선을 분리를 했었는데 지금은 워낙 많으니까 중국과의 교류가 우리가 많지 않습니까? 하루에 3만 2천 명이 들어오는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분리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계속 지적이 되고 있는데 일단 인천공항 검역소도 이런 부분을 좀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워낙 지금 검역 인력도 부족하고 업무가 과중한 상태라서 당장 분리하기는 좀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중국 갔다 오시는 분들이 스스로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으면 정확히 밝혀주시고 중국 다녀왔다, 어디 어디 다녀왔는지를 정확히 검역관에게 알려주시고요. 건강상태질문서 잘 작성해 주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교수님 오늘 어렵게 나와주셨는데요. 시청자분들에게 다시 한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는 이렇게 대처해야 됩니다. 어떤 부분들 특히 유의해 주세요. 당부하신 말씀 꼭 해 주시죠. 현재 방역당국이나 이제 일선 의료기관에서 선별진료를 하고 있는 의료진들이 상당히 스트레스받고 지금 스트레스 수준이 높아지고 있고 피로도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쓸데없는 부분들, 가짜뉴스라든지 이런 대응에 진을 뺄 시간조차도 없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제 과도한 불안을 야기하는 그런 정보들, 잘못된 정보들에 대해서 공유하는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좀 자제를 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지금 상황에서는 격려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서로 그냥 열심히 하자라고 얘기하고 잘 이겨내보자라고 하는 게 중요한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소식을 정리하면서 말이죠. 북한에서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정말 위협적이다. 그래서 북한 주민들도 이러저러한 부분들 조심하고 손 씻기 잘해야 된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관련 영상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중국 정부에서는 신용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전염성 폐염이 급속히 전파되고 있는 것을 막기 위해 전염병 방역 사업을 전국가적인 사업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각지의 비행장과 기차역, 보수종유소, 부두 등 공공장소들과 택시, 관광보수, 궤도전차들에서 체험검사, 소독을 비롯한 긴급 방역 대책과 발병 지역들에 대한 봉쇄 조치들이 강구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신용 코로나 비수의 감염 경로가 명황치 않고 확진도 개발되지 못하여 특별한 치료 대책이 없는 조건에서 이 병에 대한 상식을 잘 알고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